나는 먹어야 되나 말아야되나. 느낌잉 마. 전복하고 이거 올리브오일하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늘 이렇게 해서. 형님 뭐 하시게요? 나는 전복 파스타. 전복 파스타요? 그때 요리를 밤에 가서 배웠어. 좋은 셰프한테. 전복 파스타. 정파. 정파.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만하게. 이거 전복 내장을 가른 거예요. 한번 삶은 거를. 이렇게 같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집어넣지. 그다음에 이제. 아, 신기하네. 한번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파스타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내장을 깔아가지고. 내장이 색깔이 구는구나. 어허. 그러니까 짜릿 문제 보이지? 네. 내장이 색깔이 구는구나. 어허. 그러니까 짜릿 문제 보이지? 오빠 왜 벌써 땀을 흘려? 지금 뭐 좀 도와드릴까요? 민호는 아무도 알라고. 그냥 뭐 해야 돼? 오빠 빨리 파스타 만들어주세요. 전복 파스타. 뿜. 불렀느냐. 뭐야. 불렀느냐. 나의 불은 이유가 뭐냐. 불이 너무 안 붙습니다. 수리수리 마 수리. 불은 이유가 불이 너무 안 붙습니다. 야. 야. 연희야 뭐 하려고. 피자 하는 거야? 네. 오빠 피자 사왔는데? 세 판이나 사왔는데? 에이. 이 사람들이 산거랑 직접 찔면서 하는 거랑 맛이 같냐? 피클이랑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여기로 화두기 끓고야. 오. 이 불고기 피자 막 장난 아닌데요 지금. 와. 우리는 무슨 피자인데. 용감이야. 피자를 어서 사와. 수영집 피자. 이게 왜 그래. 너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물을 붙이라고 하는데. 형광이 이런 걸 아무나 붙이는 게 이게. 야. 우리는 토마치가 좀. 토마치 허들갑이잖아. 지금. 얘가 작은데 장작을 이렇게. 가득 넣으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다고 빨리 되냐. 그리고 여기에 물을 좀 넣어야 돼. 지금 맹가마예요? 몰라 몰라. 탄다 탄다 탄다. 맹가마. 불도 안 붙였어요. 이야 이거 하나도 안 붙였잖아요. 불이 하나도 안 붙였지. 그래. 이게 해봐야. 이게 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와. 이걸 이걸. 불부터 씹으려고? 그래야죠. 나이도 있나? 주둔아. 네. 아 토치는 안 쓰네요. 아이씨. 토치는 이 사람은 안 붙어. 우리 방랑 왔니? 야 우리 야생 여행인 가들은. 토치 그런 거는 하려고 안 해. 내가 붙었잖아 이제. 기가 막히잖아. 이거라고. 장작 더 넣을까요? 아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붙는 거라고. 이거 한참 후에도 안 붙여져가지고. 오빠 여기 이제. 응. 오빠 도와주세요. 발라? 이거를 먼저 바르고. 근데 토핑이 너무 없네. 많이 해? 해산물을 줘야 돼. 많이 해? 어 거의 덥지. 덥지? 아. 토핑할 게 없네. 몰랐다. 토핑. 야 연희야. 시금치 그거 아니야? 맞아요. 이야. 근데 전복이랑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전복도 올려 갔다가? 전복 올렸어요 이미. isis은 어bels sadly. authenticity. 아우. 하 loadedelp. 하핀을 흡 fiction, 빡초 drivers. 이거 한 번ätterlimedy요. 주 Exercise, injuries. 우유에 2-30분인가 절여놔아둬서. 자, 3번. 3번하러 불 들어갔어요. 고기 올리세요. 피자도. 같이 같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야, 이거 좋아 봐. 거기 잡아, 거기 잡아, 끝에 잡아 봐. 끝에 같이 올려야 돼, 이거. 뜨거워서. 됐어, 됐어, 동생. 뭐든지 같이. 자, 기름. 여기 있네, 그걸로 해야 돼, 그걸로. 부어야 돼, 그거를. 얼마나 부어야 돼? 많이 부어야 되지, 닭이 당길 정도로. 자, 기름 들어갑니다. 우와. 야, 이거 쇠기름이래서 안전이 다 그냥 하낼켰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뭔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왜? 뭔데? 뭐 넣어줬나? 뭔데? 뭐가 트있노? 어? 나무가 트일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면, 얘는 깔 들고 있고. 이 정도면 수리탄인데. 진짜 너무 노랬다, 진짜. 됐다, 이 정도면, 그렇지? 네. 이야. 벌써 올라와. 내 때 같이 부어? 네, 그대로 부어. 부유에다가? 어, 괜찮네, 그대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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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딱 내 집 맞지, 뭐지? 양정도 해야 되지. 뭐, 양정도 해야 되지. 어? 양정도 넣고. 어, 나온다, 그렇지? 아주, 이야. 도와서 해야지, 서로. 야, 기름 튀기지? 튀어나와 봐. 네, 패스트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아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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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우리 홀 딱히. 네. 여기, 저, 저, 저. 한 5초 안에 올라와야 돼요. 그치, 그치. 아직 아니지, 형. 아직 아니지? 네. 물렸을 텐데. 물려 지금 두 컵 넣었어요. 물어봤어요. 형, 물어봤어요. 뭐 읽었어? 양념은 거의 뭐, 저는 대충 찍어 먹을 정도만 하려 했는데. 몰라, 올려놔 봐봐.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응. 우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줄까? 오빠, 이거 한 번만 잡아주실래요? 어, 오빠가 일로. 오, 잘 되라. 제발, 제발 잘 되라. 야, 이거 너무 여기, 이거 연희야. 밀가루 안 뿌렸었나? 밀가루 밑에 안 뿌렸지. 아, 잠깐만, 눈이 너무 매워요. 야, 이거 밀가루 밑에 달라붙었어. 밑에, 밑에 밀가루 뿌렸어야 되는데. 아이가 나아. 아이가 나아. 아이가 나아. 그냥 나무채 구울까? 안 돼, 안 돼. 아, 차가워. 슬픈 걸로 해본 적이 있어. 야,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장식을 다시 한번 짜라. 그래야. 어, 잠깐만. 그러면 제가 해 볼 수 같아. 그럼 밑에 칼로 내가 잘라볼게. 하나 실패했어. 벌써? 아니,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아니다. 이러면 되겠다. 같이 손을 들자. 든다고? 내가 밑에 들 테니까. 잠깐만, 잠깐만. 양손으로, 양손으로. 아니, 손으로 해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해 또? 야, 이거 어떻게 해 또? 야, 이거 어떻게 해. 아, 내가 한 번. 손으로. 아, 줘봐. 펜, 펜. 이런, 빈대떡이 돼서 지금. 왜 그래? 왜 그래?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나 눈물. 제발. 자, 질 좋아. 자, 가거라. 괜찮지?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가마솥. 가마솥집 양념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넣은 거랑 그럴까? 아니야, 이거 맛있지 않아. 이거 어디다가 덜어놓냐고, 그러니까. 이야. 이것만 익었으면 대박이다. 야, 나와봐라. 형아, 그렇지? 야, 이거 안에만 익었. 야, 하준아. 네. 하나만 안에 확인해 봐봐. 네. 이거 익었으면 이제 성공이야. 불사로도 삶 씁니다. 아예 안 익었니? 지금 너무 빨리 꺼냈어. 아, 아까 조금 더 기억했죠? 한 입 안에서 sent다. 그래. 왜 이렇게 되겠어요? 룡이는 룡이는 면만 삶아주면 돼, 면. 면, 알겠습니다. 안에서 삶든지 안에서. 네. 양은 네가 느낌 좀 하고 입은 우리 맘만 볼 수 있는 거. 그것만 해 줘. 그리고 소금을 살짝 넣고 그 면수를 버리지 마라. 면수 버리지? 면수 있으면 버리지 말고. 이거를 지금 썰어 버라. 썰어? 썰어가지고 삶아서 그대로 빼면 돼. 오케이, 오케이. 고추 기름. 바늘 기름을 내고. 감사합니다. 고추 기름. 고추 기름. 고추 기름. 고추 기름. 고추 기름. 여기 해도 될까? 여기 해도 오케이? 네. 됐다 됐다. 면수 놔두고. 면수 놔야 돼, 조금 필요하면. 불만 다 들어라, 불만. 그래. 고추 기름. 가만. 야, 맛 없을 수가 없다, 저기. 먹음직.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오빠. 그런 맛 없을 수가 없지. 좋다. 그러니까 내장은 조금만 넣어도 찐해져요. 아, 바다 맛이네. 바다 맛이네. 야, 맛있네. 맛있네. 바다 맛있네. 아니, 뻥치지 말고 솔직히 니 업 안 하잖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바다 맛이야. 야, 맛있다, 맛있다. 이거 먹어주면 맛있다. 와 여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올리크 있나? 야, 뭐? 너무 좋은데? 이거는 내가 거기에 까막힘rukt Choose and sehe에 올리크해. 연숨이 대박 놀린다, 이거. 연숨이 좋아? 어? 진짜 맛있네요. 안 짜냐? 네, 안 짜요. 딱 좋아요. 다 짜 보이는데요? 아니, 지금 아니, 절대 안 짜요. 지금 딱 먹어야죠. 아니, 아니, 아니. 뭐지? 진짜 맛있어요. 이거 국물 마시고 밥 비벼 오면 되겠네요. 아이고. 아, 맛있다. 있는 그대로. 아니, 한 개도 안 들어가. 됐어. 이게 안 뜨겁다고, 형. 진짜 맛있다. 나 이거 장사할게, 장사. 저 원래 저 내장을 못 먹거든요? 그 맛을 억지로, 억지로 맛있다 하지 마라. 우와! 전복 내장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 전복 내장을 뭐하러 넣었어요? 전혀 안 나요. 아필이 막 좀 나야 되는데, 사실은. 아예 안 나요. 아예 안 나고 지금 이제 전복 살 식감까지 더해지면, 씹히는 식감까지 하면 완벽해요, 이거는. 아예 안 나요. 아, 나 기분이 설치하니 좋구만. 아, 나 기분이 설치하니 좋구만. 1, 2, 2, 2, 3 2, 2, 3 1, 2, 3 나 계속 울어 눈물이 눈물이 그래서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치즈 넣어주세요 이현이의 선피자 오 마이 갓 왜 한번 해보려고 되는 것 같지? 좀 더 넣을까? 뺄까 해?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이거 쓸 것 같은데? 제일 테스트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춘아 이제 나머지 닭들은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거 얘는 네 됐다, 지금 바보가 안 튀긴다 됐어, 됐어 혼자 올렸어? 시간 재고이니? 네 31분 넘었습니다 야, 하춘아 성공할 것 같은데? 색깔 나온다 색깔 나온다 색깔 나온다 야, 색깔 나온다 이거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가마솥 프랜차이즈가 대박 난다 아, 이거 좋다 상호야 한 번만 믿어줘 칼집 내야 돼 이제 위 씨앱 칼집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위로 아니, 그냥 칼집 딱딱딱딱 내주면 돼 그냥 칼집을 내니까 안에 수분이 빠지니까 확 올라오는 애가, 그렇지? 맞지 맞지? 네 이야, 이거 됐다, 이거 하춘아 네 시키자 일단 시키고 나서 이제 우리 ECM이 마스크 보세요 한번 네 기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제? 뭐, 버려야죠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거 소라, 소라, 소라 소라 그 아까 묻자, 묻자, 뒤에 묻자 그거 그래, 그래 있는 김에 이거 먹어야지 이거 반죽을 아예 다 비벼버리면 비벼버리면 비벼버려야지, 비벼야지 이거 먼저 자 네 바로 다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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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안 주네, 이거 우와 아, 이거는 그냥 그냥 먹어도 된다, 그렇지? 간장에다가 재룡아 자가지고 재룡아 자가지고 재룡아 자가지고 진짜 됐겠지?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저 눈 부터중 잡이야 mineral 하나 둘 천천히 우와 대박이다 Pedro mob州 음 보여줘, 보여줘. 시두즈도 적당히 녹았다. 자, 이제 치킨 다 된다. 치킨 이제 한 번 봐봐, 하나. 안 해. 안 익었어? 안 익었어? 안에까지 바짝 익으려면. 바짝 익었을 거예요. 익었어. 잘 익었는데? 완전 잘 익었어. 야. 맛있다. 와.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우리 형은 어때? 잘 봐, 잘 봐. 맛있어, 지금. 엄청 맛있어, 지금. 오. 오. 오.